스파게트 우리 양식 먹을때 김치 먹지 말아야지 통과시 해무 베이컨 스파게트 맛있네요 오랜만에 생각났는데 아주 맛있습니다 스파게트 뿌려버려 수제 돈가스로 들립니다 진짜 맛있네요 얼마나 맛있냐 맛있네요 맛있네요 진짜 맛있네요 맛있네요 밥도 먹고 쇼핑합니다 멋있네요 우와 오랜만에 쉬는 아들만 멋집니다 멋있네요 멋있네요 샀는게 없나 얼마나 맛있냐 더 커지다 오랜만에 오늘 정말 크네요 이쁘네 좀 작지 않나? 이쁘네 고맙 탱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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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남자들 쇼핑시간 40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단어로 맥심이 40분인데 40분 지나면 다리에 힘이 풀리고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이사들은 10시간도 쇼핑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아줌마의 힘 대단합니다 미적어 왜왜왜 시작됐어 시작됐어 그래도 재밌습니다 아휴 아흐 집에 가고싶네요 흐어 겸사겸사 쇼핑하는 스타일이 남자 이자가 너무 틀리네요 살려고 하는 구매하려고 하는 거 가서 딱 사면 되는데 여성분들 여자 스타일은 꼭 전체를 한 바퀴 돌려요 전체를 쇼핑을 전체를 한 바퀴 돌리고 대단합니다